저래 우리 당의 발을 못 붙일 수도 있어? 당 혁신위에선 백 대표 꺾어야지 않습니까? 제가 도우겠습니다. 이거 생각보다 판이 커지겠는데 수십 명의 시장 상인분들의 삶이 이사님 선택에 달려있어요.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당장 꺼져! 그만둘 좀 하시라고! 가자. 쓰레기들 쓰레기통에 쳐넣으려면 이제부턴 직접 발로 뛰어야지. 이 문제 파고들면 칼날이 아버지한테도 향할 수 있어. 이걸 고집이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? 너 믿어보려고. 이제라도 죄값 치러야지.